예전에 저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. 저도 댄스 브레이킹 댄스나 이런 거는 일가견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뭐 뒤처이진 않습니다만 근데 있잖아요. 선배들 후배들한테 덕담할 때 좀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. 이제 찐기네. 아까도 이걸 구경하면서 천명훈씨가 저렇게 다시 태어나고 싶다. 나는 왜 천명훈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을 하지. 아유 괜찮아요. 아니요. 여기 이광씨. 이기광입니다. 이광씨. 잘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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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많이 배웠거든요. 저하고 요즘 면 좀 탔다고. 기광씨. 이왕 얘가 나온 김에 미국 댄스 한번 봅시다. 미국 댄스 있잖아요. 천명훈씨. 김종민씨. 명예회복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 한번 멋지게 한번. 이거죠. 야! 너희가 더 잘할 수 있죠? 이긴 게 미국 댄스. 미국 댄스. 저희들은 더 잘하는거죠? 이긴 게 미국 댄스. 이긴 게 미국 댄스. 이긴 게 미국 댄스. 이긴 게 미국 댄스. 5 5 5 5 5 아 아 아 아 5라운드 대결 저희가 이제 결과가 어떨지 지금 현재 스코어가 2대2 접전에요 아 예 자 심사위원분들 버튼 눌러주세요 정말 박빛이었어요 엔블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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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블렉